제107차 태극기 집회 모두 무대 단상의 대형 태극기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가 있겠습니다 일동차련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도구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복부와 마음을 맞춰 충격을 당할 것을 굳게 가진 겁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 읽겠습니다 애국가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1절부터 타절까지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마지막 장기 벨我不이 다이어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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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은 순독산혈 및 호국 영역 태극계국 열사들에 대한 옹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옹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 분 대통령께 대한 예식을 같이 줄 테니 모두 무대의 스크린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펼친 공산주의 광풍 속에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부국 강병 그리고 반공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우신 이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투사 그리고 자유통일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세 분 대통령께 대하여 일동 차렷!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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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이것으로 사전 예식을 모두 마치고 107차 대입기집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한글영! 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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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